아 걱정이다 벌써 얘가 제 여자친구에요 얘 150kg 들어요 여자가 내 여자다 아 진짜 왜이래 내 여자가 내 여자다 여기서 빠질게 좋다 무사히 여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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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야, 부르다고 뭘 당장 보충훈련을 하지? 야, 너 잠수 타면 이틀이나 때 뛰어갔잖아. 대회 1등 해야되는 놈이 되게 말이 되냐? 얼른 나 런닝부터 데려 빨리, 얼른. 아아아, 일단 밥부터 먹고. 아, 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, 얼른 안 껴. 그럼 뽀뽀해주면 뛸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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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어 미치고 팔짱 뛰겠다, 복주야. 그럼 같이 들어가자. 야! 복주야. 내가 너 진짜 보고 싶었다. 왜 이래 진짜. 네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불안해서 그러잖아. 또. 손도 따뜻하고 수영도 잘하고 뽀뽀도 잘하고. 뭐해 안 가고 있다니까. 그 아까 뺀질뺀질하게 생긴 놈. 뭐야? 거기 정직원이야? 그 오빠. 그 오빠. 발반은 수학생인데 그 얘기를 해줘. 막 동생 같다고. 오빠? 야 오빠는 무슨 얼마나 봤다고 오빠야. 너 자꾸 빈틈 보이고 그러고 다니지 마. 아까 고파야 같이 하면 고파 끝내기. 짠짠. 고파야 같이 하면 고파 끝내기. 고파야 같이 하면 고파 끝내기. 고파야 같이 하면 고파. 내가 나올 때 tower을 찍고. 내가 어떻게 부를지? 너, 뺀질은 맛있다. 그거가 왜 이를. 너, 뺀다. 너, 뺀다. 감사합니다.